네, 안녕하세요.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. 제가 영상을 랜덤으로 올렸잖아요. 이제는 가학 동안은 매일 오후에 올리고 방학이 끝나면 이제 금, 토, 마다 영상을 올리고 봅니다. 나머지는 나 몰랐어요. 왜냐면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답됩니다. 네, 그리고 구독자 200명 되었고. 와, 기분이 좋네요. 네, 그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부터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부터 매일, 그 당일부터 오후 11시 50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학이 끝나면 인테만 올립니다. 방송도 이제 그 일쯤 하겠죠? 이제 라디오도 합니다. 라디오하고 성우팀하고 엔디팀하고 또 엔코더, 엔코더, 아, 예, 엔코더 되어있구나. 아무튼, 박청, 박청마실 9분이 밀디팀했어요. 그거에, 근데, 핫한 위기가 아니라, 시험 2영상은 2016년 4일 오전 4시 24분 지금입니다.